엑스파일 있죠.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전국 소굴젓갈이라는 데를 다 취재해가지고 방송을 1시간 분량을 했어요. 근데 앞에 부분은 이제 다른 데 거 조금 안 좋은 거 방송 나가고 뒤에 25분 동안 우리 것만 나왔어요. 그러고서 결론이 뭐냐면... 여기 저거 개화초등학교요. 동창들. 아 그러세요? 거기 초등학교 교수님 오세요? 조양님은 성주초등학교라고 우리야. 아 성주님 작은 집이야? 성주초등학교라고. 원래가 개화를이가 큰 집이죠? 네, 근데 이제 접근증을 다 가면... 어머 이런... 머리 조심하세요. 광산이었나 봐. 한광. 그렇지, 광산자리. 여긴 지금 이 온도가 13도예요. 이야...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여기 살면 되죠. 광산 타너뜨뿐가 천 돌아보네. 이야... 우리 때문에 땡겨버리셨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땡겨버리셨네. 그러니까... 이게 다 세워져 있습니까? 네, 이게... 이 항아리에는 소금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녹차 소금. 소금이 소금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후에 이건 뭐예요? 이게 녹차 가루 섞어서 녹차 소금이라는 색깔이 이래요. 맛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녹차 소금. 아 녹차 소금. 소금이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지금 항아리가 밑에 구멍을 뚫렸어요. 우리가 또... 윤희 아빠 얼마가... 최소한 이게 지금... 윤희 아빠... 5년 이상 계속... 뭐해... 윤희 아빠... 윤희 아빠... 우리가 이게 소금을... 세 가지를 만들어요. 어... 소금이라고? 녹차 소금, 송화 소금, 송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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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런 것도 소금인거고... 지금 이런 것도 소금인거고... 예... 우리 우리 동물 속에 들어있는 건 100% 다 국내산이에요. 수정차가... 이게... 그 생산자... 배 주인... 그 신명해놓은 거고요. 이거 안 짤 수가 없더라고요. 요거 이제 목포수협에서... 이 우리 33번 중매인이 목포수협에서... 몇 달 며칠 날 서줬다는 거... 야 이 박사는 확실히 제대로 오늘 만났다 이거... 진짜로... 아니 이 박사님은 뭐야... 그 TV에서 이런 거... 굉장히 깊으네... 길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 어머... 이게 다 새우젓이죠. 연대별로 틀리게 담으는거죠. 네... 다 새우젓은 아니고요. 새우젓이 95%... 네... 뭐... 저 다른 젓도... 끝도 없나 끝도 없어... 인성어 이거 어떻게 담아...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석탄이에요. 원래 여기는... 이 석탄을 캐하려고 판 고리인데... 응... 이 석탄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석탄에 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공기를 정화시켜줘요. 아... 지금 우리가 여기 환기구라는 데는... 이게 숲 역할을 해주는 거기네? 환기구 없는 데들... 환기구는 우리 들어온 운밖에 없어요. 아... 그런데...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게 석탄 맥이야. 굉장히 좀 신선한 편이죠. 그래서... 절갈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도... 이게 석탄 맥이예요? 네... 네... 그런 덕분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석탄 가지고서 날로 떼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우리 형이 이것을 알았다. 저기는 물하고 있고... 그러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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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이 이렇게 밟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물 맛이 굉장히 좋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귀엽다. 물 맛을 뭐라고? 네. 게르마염 성분이 있어요. 아, 게르마염. 이거 먹으면 건강하디야. 아, 좋다. 게르마염 이거 찾으니까. 먹으면... 먹으면 이뻐져요. 게르마염 이거 찾는데 뭘 먹어 또. 은혜 오빠. 어... 물 맛 진짜 좋다. 하하하하... 은혜 오빠 없더라구. 빨리, 빨리, 빨리. 아, 좀 닥쳐. 닥쳐 좀, 닥쳐 좀, 닥쳐 좀, 닥쳐. 뭐 찾지 않게. 게르마염 비지야, 게르마염. 아주... 남자들한테 본건데? 네? 남자들한테 본건데? 아, 진짜...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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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맛있나? 너희가 여기 새고쿵 거 몇 개 먹었어? 아, 이거? 아, 이거 좀 지나고 맛있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꼭 넣으세요, 냉장에. 맛있어, 몇 개 먹었어. 굉장히... 아, 이거... 아니, 저는...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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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골. 나 뭐하는거야? 나 김구해 먹고. 500g 하나. 네. 네. 눈꽃만큼 드릴게요. 미안해요. 이건 서비스입니까? 여긴 또 서비스도 주네. 한 통을 주네, 서비스로. 혹시 이사를 가 lashes Logo구를 Inside the 샀다시는 곳에서 고춧가루 4분간 1분간 머리 굴자 1분간 3분간 서비스라고 아니 서비스라고 안해 내가 말투어 4분간 3분간 3분간 4분간 5분간 5분간 감사합니다.